이 이야기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밝은 소녀가 모두의 마음을 태양처럼 밝혀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밝은 여름의 태양과 함께 일어난 오늘의 주인공 류자키 카오루. 어머니를 도와 아침 식사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가지는 류자키가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오늘도 열심히 아이돌 활동하기 위해 집에 나섭니다. 한편 삼가의 활동을 상부에 보고하는 회의를 진행 중인 푸드서 최근 SNS 활동에 점점 팔로우스와 함께 인지도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결과와 후에 라이브 기획을 보고하지만 영 시원치 않은 반응만 오네요. 어차피 회장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팀인 만큼 이 이상 일을 벌려봤자 좋을 것 없다며 요즘은 이런 걸로 트지 잡는 분들이 많으니 이 이상 벌리지 말고 교육한다는 느낌으로 적당히 해달라며 회의는 흐지부지하게 끝이 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품고 돌아온 사무실. 푸드서는 최대한 좋은 기획을 짜기 위해 노트북과 눈싸움 중일 때 귀여운 아이 두 명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카오루와 니나의 인사에도 집중하느라 반응을 못하는 푸드서. 다행히 두 사람은 눈치지만 방해한 것에 사과하는 두 사람. 푸드서는 괜찮다며 오늘은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공식 SNS에 투구를 부탁합니다. 무사히 영상을 투구했을 때 많이 뒤쳐 보이는 타치바나가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카오루는 오늘도 숙제를 가르쳐달라 부탁하고 타치바나는 알겠다며 어떤 숙제냐 물어볼 때 오늘 숙제는 그림일기. 생각지도 못한 내용에 당황한 타치바나는 그림일기에 대해 서칭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푸드서는 뭘 쓸지 생각한 게 있냐 물어보자 아직 정한 게 없다며 그걸 상담하려고 물어본 것이라 하자 그제야 마음이 놓인 타치바나 좋아하거나 즐거웠던 걸 쓰면 되지 않냐 하자 카오루답게 수많은 좋아한 것을 나열합니다. 행복한 고민을 할 때 무언가 떠오른 푸드서는 그럼 즐거운 것을 찾으러 가자며 어디로 다같이 놀러가자 제안합니다. 그렇게 제3예능과 전원은 캠핑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한적한 시국길을 달리는 버스 안은 상가 멤버밖에 없는 버스 안이지만 시끌시끌하네요. 애들처럼 놀며 도착한 시골바다 바다로 보는 아이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처럼 놀면서도 아이돌로서 영상도 찍으며 재미있게 놀기를 한참 모두들 즐겁게 어울리며 잘 놀지만 타치바나만이 파라솔빛에서 혼자 외롭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런 타치바나에게 다가가는 카오루는 해변에서 주워온 징글징글한 불가사리를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표정 맛집답게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타치바나 안색이 안 좋은 그녀에게 어디 안 좋냐 물어보자 여름 태양이 약하다며 힘들다는 타치바나 그런 타치바나에게 여름 태양은 조심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카오루 그러면서 카오루도 피망을 극복할테니 같이 힘내자며 그녀의 손을 잡고 보도가 있는 해변가로 갑니다. 다행히 잘 적응한 타치바나는 모두와 함께 놀기 시작하며 그렇게 다같이 본격적으로 여름날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산길을 산책하고 겨울가에서 물장난해 해바라기가 있는 밭에서도 즐겁게 노니 어느새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상가 멤버 즐겁게 논 타치바나지만 역시 약함은 어쩔 수 없는지 뻗어버립니다. 숙소에 도착했으니 다음은 맛있는 식사시간 다양한 바비큐 재료를 가지고 온 푸르소 그리고 카오루 선생님을 중심으로 오늘은 간단한 피자도 만들기로 합니다. 반죽도 직접 만들고 토핑도 직접 올리며 다양한 피자를 만드는 멤버들 피망을 올릴지 말지 고민하는 카오루 옆에서 적당량이 얼마냐며 씨름하는 타치바나지만 최소로 설탕을 반죽위에 쏟아버립니다. 반죽을 망쳤다며 사과하는 타치바나 분위기가 차가워졌을 때 카오루 선생님한테 맡겨달라며 반죽위에 딸기를 잔뜩 올립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딸기 피자 침울한 그녀에게 한입 먹어보려 하자 생각보다 맛있게 만들어진 듯 맛있다 말하는 그녀 다행히 타치바나의 기분이 풀며 모두 즐거운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녀들을 보며 음식 없는 푸르소에게 자신이 만든 피자를 건네주는 카오루 예쁘게 토핑된 피자는 맛있었습니다. 카오루는 푸르소에게 보답하는 한편 아직 극복 못한 피망을 부탁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하자 푸르소 오늘 열심히 한 카오루에게 하나마루를 상으로 줍니다. 케찹으로 그려진 하나마루를 받은 카오루는 피망에 올라간 그 피자를 한입 먹자 맛있다며 피망을 극복합니다. 그의 행동이 마치 선생님 같다며 앞으로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한 카오루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며 자기는 푸르소라고 하지만 카오루는 선생님이 좋다며 앞으로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작게 불꽃 놀이를 즐기는 그녀들 즐거운 오늘 하루를 회생하며 기분이 풀린 그녀들이지만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그녀들은 꼭 데뷔하겠다는 작은 마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멤버들에게 괜찮다며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모두에게는 카오루가 있고 카오루에게는 모두가 있으며 분명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하자고 기합을 넣습니다. 카오루의 태양같은 그 말에 모두 열심히 하자며 꺼져가는 불빛에 다시 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두가 잠순시간 타치바나는 카오루에게 고맙다며 인사합니다. 덕분에 여름을 극복한 타치바나 카오루는 다행이라며 살짝 비무서망한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에 대며 여름밤은 깊어집니다. 1박 2일에 짧은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돌아가는 길도 어제랑 똑같이 시끌시끌하네요. 이제 슬슬 시내에 들어서니 자리에 앉으라는 풀어서 자리에 앉은 카오루는 돌아가면 푸르선의 누나랑 이야기해보고 싶다며 더욱 다양한 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꼭 그렇게 해보자며 그 역시 기합을 넣으며 하나의 좋은 소식과 함께 짧은 휴일이 끝이 납니다. 이번 편은 여름함에 어울리는 그런 에피소드에 쉬어가는 그런 즐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들이 휴일 내내 이렇다 할 무거운 내용은 없었고 진짜 한편 휴진간다는 느낌이 강한 에피소드였지만 그 속을 또 보면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파헤치며 보는 재미가 있는 이야기로 언뜻 보면 그냥 저냥 여름 휴링 에피소드지만 카오루의 순수함과 밝은 마음 덕분에 여름에 약한 아리스가 여름을 극복하며 모두와 함께 즐겁게 휴일을 보내었고 덕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었기에 모두가 즐거운 그런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처럼 밝은 그녀와 함께 보내는 여름휴가 속에서 상가 멤버들은 하나되어 즐겁게 그러면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꼭 꿈을 이루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스토리였으며 그런 그녀들을 보면서 프루서 역시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내던지고 마음을 휴링하여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꿈의 스테이지로 보내기 위해 힘내자는 마음을 고쳐잡는 이야기였습니다. 카오루의 설정이 해님처럼 밝고 착하며 모두에게 기운을 주는 그런 상냥한 마음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잘 느꼈고 동시에 상가 전원이 짧지만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야기라 즐겁게 봤습니다. 즐거운 이야기였지만 처음 시작돼 보인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무거운 시작 때문에 전반이 많이 추몰했지만 프루가일수록 이 순수함과 밝은 마음 덕분에 앞에서의 무거움은 전부 잊을 수 있는 그런 편이라 휴링이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역시 카오루는 해님처럼 밝고 휴링이 되어서 좋네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드디어 카오루가 프루서를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카오루의 설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루서의 일이 마치 선생님 같아서 프루서를 선생님이라 부른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후 149에서의 경우 원작에서도 카오루의 에피소드 전까지 그를 선생님이 아닌 프루서를 불렀는데 드디어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카오루와 프루서의 관계성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정말 훈훈했습니다. 휴링적인 내용과 함께 모두와 꿈에 대해 다시 다짐하는 에피소드였지만 역시 초반에 나온 어른의 사정과 후반의 문자 한통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팀인 만큼 크게 일을 벌일 생각도 없고 벌려서 오는 후프품과 생기는 문제가 귀찮았던 윗선은 그녀들의 무대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후에 회장님은 그 기획을 좋게 봤는지 무대는 아니더라도 오리지널 압구권을 추진하기로 한 문자에서 다음 10화부터 남은 에피소드는 본격적으로 상가 전원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 살짝 추측이 되네요. OST의 경우 그녀들이 노는 장면에서 썬플라워가 채택 뜨거운 한여름 태양 밑에서 침울해 하지 말고 모두 함께 즐겁게 노는 레인만큼 부른 멤버들은 3가 전원 특히 해바라기 밭에서 늘려오는 썬플라워는 정말 어울리는 OST라고 생각합니다. 엔딩은 카오레우스로 해바라기 마크를 찾아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9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18리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